안녕하세요. 이거담엘의 스티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3월에 개최했던 오토메이션 월드 202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토메이션 월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화와 관련된 각종 산업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바로 모든 혁신 자동화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렸는데요. 사실 이미 국내에서도 현대차의 광명 EVO 플랜트 스마트 팩토리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등 자동화 기술은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작업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노동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더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 인구 감소 문제까지 해결할 방안으로 자동화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오토메이션 월드 202호에는 어떤 기업이 참여했고 또 어떤 기술을 선보였을지 저희 이거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로봇 팔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도입 초기에는 단순 반복 작업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센서,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 등의 기술과 융합해 그 활용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프린터로 유명한 앱손 역시 로봇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부스에서는 산업용 6축 로봇인 C4 시리즈가 좁은 공간에서의 정밀한 작업을 보여주어 섬세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 팔 끝에 부착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엔드 이펙터를 작업 대상물의 형태나 크기에 맞춰 스스로 교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구까지 바꿔서 사용하는 로봇이라니 점점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앱손에서는 C4의 분광 카메라를 접목하여 자동으로 물체를 구분, 분류하는 기술까지 시현했는데요. 단순히 분류하는 것을 넘어 분량까지 판정해 분류해주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자동화 기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로봇 기업인 유로메카입니다. 물건을 들고 옮기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다른 로봇 업체들과는 달리 유로메카는 용접에 특화된 로봇인 옵티를 선보였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실제 용접 시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면에 펼쳐진 용접 장면을 따라 로봇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그 성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로봇 8과는 달리 축배치 변경을 통해 로봇 8앤드 이펙터의 상하 움직임을 더욱 정교하게 이동할 수 있어 기존 협동 로봇보다 상하 용접 작업에 더욱 용이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현대 글로비스 부스에서는 보스턴 다이네믹스가 개발한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오프라인 첫 시현이었던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다양한 업체에서 물류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 터라 큰 기대는 없었는데요. 시현 장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기업의 물류 로봇과 비교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와 안정감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스트레치는 23kg 상자를 1시간에 무려 600번이나 나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임무를 사람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로봇 하나가 인력을 전부 대체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치의 흡착패드는 정밀한 제어까지 가능해 하나의 흡착패드로 여러 개의 상자를 들어 각 상자를 원하는 위치에 따로따로 놓는 것도 가능하죠. 현장에서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스트레치를 한 위치에 고정시켰지만 하단에 자율 이동 로봇이 장착되어 있어 언제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로봇팔 기술 자체를 선보이는 곳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로봇팔 끝에 달리는 그리퍼와 같은 엔드 이펙터나 센서와 비전 시스템 등의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AMR과 머신비전 기술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물류 구축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크로봇입니다. 중국 업체인 하이크로봇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동화 로봇 기반의 통합 물류 시스템을 시연했는데요. AMR이 하단에 부착된 QR코드 데이터를 인식해 무거운 적재물을 다른 라인으로 빠르게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기술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오토메이션 월드에서 LG CNS가 이미 선보였던 기술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하이크로봇은 지게차까지 자동화하여 팔레트랙의 적재물을 자동으로 보관하는 모습까지 선보였는데요. 사람 없이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자동화 물류창고의 현실적인 구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기업인 워닝 로보틱스 부스에서도 AMR 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업체의 AMR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기업인 메타와 협력해 로봇 핸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메타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촉각 센서 기술과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들을 통합한 것인데요. 워닝 로보틱스와 메타가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로봇 핸드와는 다른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로봇 핸드는 보통 2개에서 3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레그로 핸드는 각 손가락마다 4개의 독립적인 토크 제어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의 움직임에 훨씬 가깝고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관절의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가락과 관절에 작용하는 힘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나 재질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도 섬세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의 목표는 자사의 AI인 메타 AI가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촉각까지 활용하여 물리적 세계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국내 로봇 기업의 기술이 그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TXR 로보틱스는 컨베이어 벨트에 휠소터를 조합한 시스템으로 화물을 이동시키는 시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에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화물이 휠소터 위를 지나가자 자동으로 정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화물의 이송 방향을 자동으로 전환함으로써 물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전 시스템이나 센서 기술과 융합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물품을 분류하여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물류 창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을 소개했는데요. 물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르웨이 기업 오토스토어입니다. 기존 저희의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룬 적 있는 업체인데요. 로봇월드 2023에서는 짧게 언급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드는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토스토어는 세계 최초로 큐브형 자동 창고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부스에 설치된 창고 시스템과 그 시연 장면을 보니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류 창고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물류 창고 화면 떠오르는 팔레트랙 대신 그리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고 격자 사이사이에 보관용기인 빈을 층층이 쌓아 보관하는 형태였는데요. 오토스토어 로봇이 그리드 위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빈을 들어올리는 식으로 지게차의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빈이 어떤 기준으로 적재되는지 궁금해 직원분에게 여쭤보았는데요. 오토스토어 컨트롤러가 모든 빈의 위치와 내용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자주 사용되는 빈은 상단에 덜 사용되는 빈은 하단에 자동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사람이 발주 물량을 일일이 체크해 지게차로 물품을 꺼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수행했을 텐데요. 오토스토어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로봇이 알아서 해당 물품이 보관된 빈을 찾아 꺼내오는 것이죠. 오토스토어 시스템은 물류 창고의 인력을 완벽하게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지게차가 다닐 공간이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기존 수동 보관 방식 대비 최대 4배의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메이션 월드에 참가한 여러 기업을 만나보았는데요. 물체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부터 보관, 운송 및 이송까지 물류의 모든 과정을 로봇이 자동으로 소화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제외하고 기술력만 본다면 이미 로봇은 사람의 노동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높은 투자 비용 때문에 대규모 기업 위주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비용이 절감된다면 머지않아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에서도 사람 대신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화 로봇의 보급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뎀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